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일본의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인데 일본 가서 조심해야 될 숙소라고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의 부동산 투자 중에 사고 물건을 이용해서 민박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가 인기입니다. 일본에는 부동산에 그런 법이 존재하죠. 임차인에게 반드시 집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박 사업이나 여간 법에는 그런 물건에 대한 고지를 안 해도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사고 물건을 에어비앤비로 등록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개인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부동산 회사에서도 사고 물건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투자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요런 부동산 투자가 지금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 에어비앤비나 민박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주쿠. 신주쿠에서 어딜 볼 거냐? 지금 이 건물을 살펴볼 거예요. 23만 7천원 26만 5천원 이게 주말로 찍어가지고 좀 가격이 센데 평일은 아마 10만원대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평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말로 찍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싼데 8만 5천원 아까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3명 묵을 수 있는. 여기도 깔끔해. 도쿄 중심가에 8만 5천원? 완전 괜찮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맨션입니다. 가장 위험한 맨션에 있는 게 몇 개씩이나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이 맨션이에요. 이 맨션. 지금 여기에 있는 맨션을 살펴본 겁니다. 여기. 이 맨션. 신주쿠에 있으면서 숙박비 저렴하죠. 3명까지 묵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 물건. 일본 최악의 맨션입니다. 일본에서 휴자 형님들이 묵는 곳이에요. 이 신주쿠 카부키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형님들 아지트에요. 여기가. 보통 신주쿠 월세 100만원이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월세로 6만엔 이하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해외 관광객들은 이런 내용 잘 모르잖아. 원래는 신주쿠 집값이 너무 비싼데 여기를 반값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관광객들에게 돌리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6만엔 이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하루 숙박료가 얼마였죠? 평일에는 8만 5천원. 주말에는 20만원. 며칠 만에 본전 뽑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일본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 큐자 형님들의 사무실이 있고 입주해서 살고 있기까지 해요. 그리고 여기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항쟁이라고 하죠. 항쟁. 항쟁이 벌어진 곳입니다. 난리난리가 났던 그런 곳이에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것까지 막 걸려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하죠. 여기 보면은 요거 요거. 여기에 꼬챙이가 된 일도 있었죠.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의 일이 생긴 거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 최악의 맨션인데 여기를 에어비앤비로 내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아 네. 그냥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역도 가깝습니다. 여기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맨션. 사람들이 사는 집 아닙니까? 거기에 경찰들이 순찰을 합니다. 복도를 순찰을 해. 아무튼 뭐 그런 곳이에요. 이런 투자를 일본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인들. 이 부동산 투자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중국인들도 많이 이제 일본을 찾을 텐데 여기 라이언맨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중국분들이 또 많으세요. 혹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다.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되냐면 이곳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인데요. 이곳은 일본 내에서 벌어졌던 그런 물건들. 지도에 기록을 해놓은 그런 홈페이지예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시작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계약한 숙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일본에 유학하시거나 일본에 살기 위해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유효합니다. 불이 많이 났죠. 불이 난 곳이 그런 물건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물건 거기도 이제 파이어가 있을 텐데 분명히 여기 파이어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찝찝하잖아요.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게 되게 널널했어요.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규제들이 조금 빡빡해지고 있거든요. 일본 관광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충족한 민박 업체들이에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생긴 것 같은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언멘션을 월세가 진짜 얼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찾아본 멘션이고요. 국구역에서 도보 3분 월세를 보면은 아 여기 있네요. 임대 모집 중에 59,000엔이 있네요. 네 여기 나와있네요. 아까 우리가 본 우리가 살펴본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여기 침대 여기다 이렇게 두고 똑같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59,000엔에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60만원에 빌렸어요. 관광객들에게 내주면은 주말 가격이 19만원 26만원 1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가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거 한 며칠만 굴리면은 본전 뽑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딱 받으면 본전 뽑고 그 다음에 3주는 순이익이야.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만하죠. 이런 위험한 물건에 대한. 요즘 같은 시기 요즘에도 한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객들 많은 시기에는 예약이 많이 차일 거 아닙니까? 예약 차 있는 거 보자. 여기 빚금 쳐져 있는 분들이 예약이 된 거거든요. 3월도 지금 예약이 많이 차 있고 예약이 잘 됩니다. 이 정도 예약만 받아도 벌써 월세 받고 남았죠.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 에어비앤비랑 민박 호텔도 괜찮냐? 호텔도 그런 물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만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다. 뭔 상관이야. 이러면은 뭐 이런 데 묶으셔도 되죠. 이런 것도 가성비니까. 어 후기 위치 너무 좋다. 카부키즈 멋진 숙소다. 위치가 너무 좋다. 위치가 훌륭하고 이동이 편리하다. 어 후 11시에는 꽤 시끄럽다. 귀마개가 필요하다. 벽에 얼룩이 있다. 무슨 얼룩일까? 호화 이거 한국 사람 아니야? 어 여기 한국 분들 많이 묵네 여기. 신주쿠 시내에서 가깝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침구류도 매우 편안했고 안내도 친절해요. 이게 에어비앤비가 좀 이런 게 괜찮아서 8명 10명씩까지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성비로 생각하면 또 괜찮거든요. 여기 사는 주민이랑 혹시나 10이라도 붙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숙소 알아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일본 여행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숙박까지 조심해서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쿄 여행 숙소는 긴자가 좋다고 하네요. 아 시노쿠버 짜장면 맛있어요. 줄 서서 먹어요. 한국이랑 맛 똑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짜장면집이랑 짬뽕집이 또 그렇게 인기가 많죠. 요즘에 쭈꾸미집이 대박입니다. 시노쿠버의 지금 쭈꾸미집이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일본식 중국집은 볶음밥이 맛있죠. 아 진짜 차안이 진짜 너무 맛있어. 그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그 꼬들꼬들하고 그 불맛이라고 하죠. 야 진짜 완벽합니다. 국물 있는 거 하나 시켜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은 게임 끝나죠. 구글님으로 한번 맛집 투어 함께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노쿠버의 한복 렌타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아가씨들이 있다고 시노쿠버의 한국인 관광객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한국에 관심 많아요. 이렇게 티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난파 많이 당하겠죠. 아 협소님 일본 취업 추천하시나요? 아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진짜 제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게임회사 다니다가 이제 일본 게임회사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한국 게임회사가 훨씬 많이 받아요. 그 일본 월급 안 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겐 추천합니다. 대학 나왔는데 취업 잘 안 되시는 분들 일본에서 취업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제는 뭐냐면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스퀘어 이닉스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명함 어디 갔지? 저랑 같이 그 일본에서 일했던 형님이 이번에 이직했는데 스퀘어 이닉스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스퀘어 이닉스 내가 여기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그 형님이랑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잘못 설치해가지고 마이크가 다 날아갔더라고요.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형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스퀘어 이닉스 다니면서 집 구하고 25년인가 30년인가 론으로 협소유택 사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에 저랑 같이 같이 다닐 분 계세요? 여행사에 한번 문의해보려고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만의 여행 루트로 상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상품 만들어줄 수 있냐? 뭐 이런 거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뭐 저랑 다니면 뭐 뻔하죠? 재밌는 건물 보러 다니는 뭐 그런 투어가 되겠네요. 아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최악의 협소유택 이런 거는 찾아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유명 건축가가 지은 공공건물 회사 건물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한국이랑 일본 갈 건데 어 알겠습니다. 제가 여름을 목표로 상품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해서 제안했는데 나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건축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